안녕하세요 여러분 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특배경이라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강릉에 위치한 한 펜션 인데요 오랜만에 현석이랑 같이 힐링 여행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힐링하는 곳을 한번 모래가 왜 이러니 저희가 오늘 하룻밤을 묵게 될 곳을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이 그레이라는 펜션 인데요 오 휴즈전 엄청 고즈넉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예쁜 공간이에요 현석이랑 저랑 워낙에 현생을 피터지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휴식 공간들이 조금 주기적으로 필요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시겠죠 워낙 다들 열심히 사시니까 이 숙소에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히노키 탕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보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여러분 이런게 바로 이 진정한 힐링 아니겠습니까 편백나무 탕에 앉아서 이렇게 이따가 이 뷰 산을 보면서 이 편백나무 탕에서 힐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고급지지 않나요? 앉아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? 여기 티타임하는 공간인거 같아요 양말 좀 빠셔야겠다 저희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개구리 손님께서 이렇게 또 계시나보다 우리 개구리 손님 왜 초점을 못 맞추죠? 개구리 선생님 오자마자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찍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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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무슨 맛으로 먹는거에요? 어때? 맛있어? 나도 이제 먹어도 돼? 흰업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. 몇 분이십니까? 깜짝하게 해주세요. 혼자에요. 네 알겠습니다. 목 있게 해 주면 될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예정이려고요. 때는 곤란하세요 고객님. 탕에 물이 받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뇌 erectilexp 깜짝하게 하지 않습니까? 상상이 했을 때까지 다 먹으려고요. 계속 먹으려고요. 으아! 아아! 에는 언제가 또 먹으려고요? 아니요. 제가 배가 해야돼서 아이들 다 먹어가도 될 것 같아요. 아아악! 지금 곧 들어갈 거예요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생각했던 그 힐링... 힐링 맞죠? 표정이 왜 그래요? 여기 딱 좋네 배도 많이 가리게 아... 아... 야야야 이게 좋다 근데 일단 솔직히 더운데 지금 이거 올려둔 것 때문에 시원은 해 처음부터 열까지 다 내가 신경 써야 되니까 어른이 된 기분 같죠? 어 맞아 더워... 뜨거워... 더워... 온도피탕에서 좀 놀다가 샤워를 하고 스킨케어를 바르려고 왔어요 이번 여행의 컨셉이 진정한 휴식이다 보니까 호캉스 할 때 챙겨오고 싶은 제품이 비젤리에서 새롭게 출시한 시카치드 라인이었거든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편백수랑 그리고 시카치드 컴플렉스라는 메인 원료를 사용한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유달리 시카치드 라인을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동일한 라인 안에서도 제품에 따라서 핵심 성분이 다 다르고 토너, 에센스, 크림, 그리고 미스트가 임상실험을 각각 다 따로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 단호컨대 어디서든 이런 화장품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순한 라인 확장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각각의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제품 안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여름철에는 피부 열감을 줄여주고 끈적이지 않는 젤 크림을 제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는요 아무래도 피부에 약간 좁쌀 여드름이나 피부 표면이 거칠해지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에 진정을 줄 수 있는 이런 진정 크림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델리 시카치드 릴리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시도 되기 전부터 이렇게 공병에다가 테스트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브랜드 담당자분들 직접 만나서 제가 미팅도 하고 또 이 제품 그리고 이 라인의 설명들을 직접 들었던 제품이라서 훨씬 더 신뢰감이 좀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크림 하나에만 무려 4가지의 인체 적용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하니 그만큼 화장품의 완성도도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피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5.5PH의 약산성 크림이다 보니까 피부가 이민하고 분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파우치에 추가되는 거 하나 있죠 바로 미스트 환절기가 되면 우리 피부 굉장히 좀 건조해집니다 찬 바람 아니면 일교차 때문에 너무 건조하다 보면 이 건조한 거를 가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근데 또 미스트는 뿌릴 때만 순간적으로 촉촉하고 금방 건조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미들리 시카치드 릴렉싱 미스트는요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미스트 하나에만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평과 수분 확률형 평가 저작용 테스트 총 3가지의 인체 적용 테스트를 받았어요 모든 화장품이 그러진 않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토너의 내용물을 그대로 이 미스트 패키지에 넣어서 미스트라고 판매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미들리의 시카치드 라인은 시카치드 메인 성분에 미스트만의 핵심 성분이 따로 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판백수 함유량이 90% 이상으로 이 시카치드 라인 안에서도 가장 많은 함유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분사력을 보시면 굉장히 침을 뱉는 듯한 찍찍거리는 그런 미스트가 아니라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사력에서도 굉장한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들리 시카치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제수보다 판백수 함유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분이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고요 공공적이지 않은 굉장히 편안한 향이라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펜션의 분위기를 그대로 집에서 화장품으로 느끼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들리의 시카치드 라인을 OT라고 해야 되나 미팅을 하는 자리를 같이 가졌었는데 그때 시카치드 라인을 개발하신 비엔분도 같이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아무래도 이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라인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실 때 진정성 있는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진짜 고스란히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심장에 닮아볼까? 무서워 오늘도 겁먹던 한상 차림 이마스 와인이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조식도 주십니다 선배님 조식 왔어요 선배 선배 네 일어나있어 ㅆㄲ아 어 뭐야 우리 감성 브이로그 해야지 우리 감성 브이로그 너 배 따줘 너 배 따줘 너 먹어도 안 뜨거워 너 배 따줘 너 배 따줘 너의 그래서 약간의 먹기 너의 제가 에센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근데 요즘에 진짜 비가 난리나 쌤 난리나 다음은 어디가요? 다음에요? 이 카메라는 형이 되게 잘 나온다 형 카메라도 그런가? 카메라도 주인을 알아보는 거 같거든 조용히 이제 체크아웃하고 서울로 빨리 갈 생각도 못해 고생했어 얼마 안 걸린다 여기 강릉인데 지금 뜨는 거는 2시간 49분?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 애매한 시간대 우리 사람 피해 다니는 거 같아 딱 좋지? 빨리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